야, 여기는 진짜 고기가 대박이구나. 우와, 이거 너무 두껍다, 우와. 이야, 1등이네. 이건 무조건 1등이야. 소스 뭐예요? 우와, 우와, 부드러워. 여기 1등이다. 이름 그냥 마블바. 아... 끝나지? 고기 한 층, 비계 한 층, 고기 한 층, 비계 한 층. 그 비율이 끝내줘요. 그래서 되게 부드러워요. 야, 이거 진짜 좋아, 이거.